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ntranc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~~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입니다. 소스 면 이쁘게 소스 매콤해요 초콜릿 아삭아삭 진짜 맛있어서 맛있지 씹고 맛있어 마카롱 소스 맛있네요 맛있더라고요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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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오늘의 다음은 소스 매콤하고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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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면은 좀 더 맛있는데 밥을 먹으면 더 맛있어 밥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면은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삭바삭 팽이버섯 오징어 마요네즈 치킨 바삭바삭 꿀맛 굴 굴 오징어 오징어 콩나물 계란 양념장 ,, , , , ,,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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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계란 너무 맛있어 계란 바삭바삭 닭다리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